오롱공수날이시고 바른공수날이시여서 신축년에서 이렇게 이민년 넘어갔을 때 이동의 변동도 들어오고 문서도 들어와요 올해서 내년에 올기운부터 참아들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뭔가 해야겠다 잡아야겠다는 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아직 뭐 그런 거 없어요? 문서 잡거나 이동의 계획이 없어요? 계획하는 바는 없어요 어 지금 하는 거는 내 사주팔자 직성이 높아서 누굴 가르치거나 누구를 인솔하거나 지도하거나 하시는 사주팔자거든요 뭐해요? 그냥 사무직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 군무 그냥 군무? 그냥 근무하신다고 사무직으로 원래 교직에 교단했으거나 공무원 됐으면 무척 좋을 건데 정확하고 명확하고 따지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망한이 안 그래요? 맞아요 따지는 거 좋아해서 내 사주팔자가 남들한테는 정말 어지고 착한 분이세요 스스로한테 잣대가 높아서 정확하고 명확하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주팔자인 거지 누구를 만났어도 이별의 공방이 떠있고 누구를 만났어도 혼자 있어야 되는 형국도 분명하고 뭐 그러거든요 외로움살이 무척이나 많아서 혼자 가슴에 원이지고 한이지는 부분도 무척 많다 이러셔요 아니에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라 외로워 사람을 만나도 만날 수 있는 쾌가 있는데 내가 마음의 벽이 조금 닫혀있는 것도 있어 누구 만날 생각 없어요? 있는데 그렇게 딱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없었을 거예요 마흔네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꼬였어도 헤어져야 되고 이별해야 되고 그럼 언제부터는? 내가 그러잖아 올 하반기서부터는 그래도 누구를 만나볼까? 뭘 해볼까? 이런 기운이 조금 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열릴 수가 없는 게 내 사주팔자가 그래 그냥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시고 지금 크게 답답하고 크게 화가 나고 그런 것도 없어 아니야 그냥 언제쯤 내가 빛이 날까 언제쯤 잘 살까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까 그런 거잖아 네 그런 건데 47문을 열어서 내가 48이민년의 하반기서부터 올 하반기 21년 하반기서부터는 문서가 들어오다 보니 사람의 문서가 가장 급하다 돈이 많으면 뭐하고 화려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되잖아요 내 마음 안정이 풀릴 일이 있다 시윤에서 시윤하나고비가 지나면 그때는 내 옆에 100필짜리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응 지금부터 만나는 거야 하하하 응 빌고 닦아야 되는 사주팔자 이런 것도 본인이 있지만 신이 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본인은 편안해 근데 있어서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무슨 말인지 신이 없다고는 안 믿는데 신이 계시다고도 믿는데 뚜렷하게 믿고 다니지 않는 것 같아 아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접었어요 뭐 개종을 했든 뭐가 됐든 본인이 접어서 제가 밥을 할 때면 응 밥 혼자 먹으니까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 하면 그래도 조항에 이렇게 밥솥 열어서 이렇게 좀 놔뒀다가 물 한 그릇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사람만 그냥 조금 언제부터? 한 일 년 된 것 같아요 왜? 왜 하라고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야? 아니면 내가 갑자기 느껴서 한 거야? 그냥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할 마음 좋다고 해서 밥솥 제가 그냥 전 가스압력밥으로 해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고서 마음이 편안하고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죽을 때까지 하고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밥할 때는 시간 텀이 있으면 뜸 들은 다음에 딱 열어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 뭐 어쨌든 간에 신이 서려서 신의 제자가 되기에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무속인까지 해서 업을 내 스스로를 위해서 빌고 사는 삶이지 누구 타인을 위해 빌고 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본인이 봐도 그렇게 느낄 거야 본인이 봐도 그렇게 느낄 거야 어쨌든 지금은 혼자 있는데 소위 말씀대로 사람이 언제쯤 만날 수 있나? 그러던가 올부터 문 열려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의 문이 조금 닫혀 있어서 사람한테 화가 난 건지 화근이 생긴 건지 주변의 상황에 내가 치여서 있었던 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이 좀 닫혀 있던 게 있어요 근데 스스로 닫힌지 열린지도 모르실 거예요 나는 한결같다고 믿는데 조심해요 사랑 나는 한결같다고 믿는데 나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어려운 사람 아 남들이 어려워하죠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신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 정확하고 명확한 사람 그래서 웬만히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본인은 아 그렇진 않아요 나도 이 정도를 하는데 조금 더 성스럽겠지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조금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니까 모두가 존경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그런 게 있으시고 조항해서 물을 떠놓고 빌고 산다고 하면 평생 가져가야 되는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쉽게 비방을 따라하면 그게 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 이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공수로 나오는 거고 하반기부터 이동에 바람이 들어 문서에 바람이 들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형국이 있습니다 마흔여덟에 마흔아홉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1,2년 상간으로 사람이 둘, 셋이 지날 거예요 네 어 근데 집으로 사람을 들이지 말아서 동거하지 않고 가시다 보면 쉬운에서 쉬운 하나는요 내가 누군가랑 같이 배필자리가 돼서 살 수 있는 그 기운이 들어오거든 늦게나마 내가 누굴 대접해주고 존경해주고 있어 근데 본인이 마음을 열어야만 그게 생긴다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든 서빙도 하고 투잡을 하니까 지식사업을 해야되지 내가 서빙하는 건 안돼요 커피숍 이런 건 안돼요 그래요 자격증 따시고 공부하세요 그런 쪽이 나은 거예요 그런 쪽이 나은 거예요 네 부동산이 됐든 세법이 됐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아니면 상담업이 됐든 그런 게 저한테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게 잘 맞으세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그렇게 뭔가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싶으면 세 늦었어도 안 하는 거보다 낫죠 그냥 가게를 연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영업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많이 힘이 드실 거예요 영업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가게를 하고 가게를 했을 때도 가게의 종료가 무조건 몸으로 부딪치거나 먹는 장사 이런 게 본인이 버티기가 어려우세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물건을 팔고 사고 파는 거잖아요 먹는 장사는 어려우시고요 물건으로 차라리 판매를 하세요 악세사리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괜찮지만 이제 종류가 중요하겠죠 원래는 지식산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늦었다고 해서 버거워서 싫어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커피 장사인데 그건 안 맞으세요 먹는 장사 뭐 갈비 장사 고기 장사 조금 어려우세요 몸이 아프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걸 하면요 네 안 맞고요 돈이 벌고 안 벌고의 차이가 막 돈이 돈이 적은 나라 돈이 많이 벌고야 싶겠지만 좀 그래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은 음 가까운 형국에는 사람을 만나는 응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당장은 업을 새롭게 변해갖고 그렇게 사이드업으로 뭐 알바하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본업이 완전히 바뀌기에는 아까 문서 이동은 있어도 당장 창업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 해볼까 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망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가는 데 선생님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뭐요 두 명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시는 만나봐요 사람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랑 열키면 만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돈이 열키고 사람이 열키고 그런 것도 사람에 대해서 겁이 많아서 사람을 자꾸 안 만나잖아요 내가 거기서 걸으려고 부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을 친구처럼 먼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자신이 없는 그니까 애인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 먼저 대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자신이 없는 거는 우리가 사주팔자 직성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약해서 사주의 기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조상을 뭐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일체 그냥 김씨에도 안 나의 기준은 사람이 누구가 와도 무섭잖아 가까이 내 삶에 너무 깊숙이 투여하는 거 자체가 싫지 않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거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럼 만나고 나서 그 사람 사주 들고 와서 물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은 험한 놈 악한 놈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놈만 아니면 다 만나야 돼 남자 가리지 마요 지금 나한테 칼 들고 들어오려거나 그렇게 운기가 없는 시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됐으면요 일단 만나보세요 잠자 안자 뭐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벽이 많아 저 사람은 저래서 재수없고 저래서 재수없고 그런 게 많잖아 그러면 안 돼 일단은 만나 나한테 관심이 있어도 일단 그 사람이 직업이 될 수 없거나 생긴 게 재수없으면 엄마는 커트야 그러지마 맞나봐요 그리고서 내가 너무 정 못 믿겠어 정 안 되겠어 그럼 무릎맞이 하루 다니세요 그 방법밖에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 쓸데없는 걸 안 하고 싶은 근데 근데 사람은 그래요 쓸데없는 거에서 가끔 경험도 하고 고독했던 시간에 깨달음도 얻는 것처럼 그냥 조금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럴 거면 뭐하러 죽을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엄마가 너무 얽히고 설켜있어요 제 마음이? 응 세상을 내 틀에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편안한 사람이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진 않죠 내 사주팔자가 아닌 걸 알아서 이 정도 깨달은 거지 많이 내려놓은 게 이 정도잖아요 더 많이 내려놓으세요 지금 문서 들어오니까 사람부터 만나시고 돈은 차차여차야 내가 벌면 좋고 안 벌면 좋지만 나이 있으니까 계속 근무 못할 거 같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날 책임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 거에 대한 막연한 그냥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요 창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창업보다는 지금 당장은 공부 뭔가 새로운 걸 터득하고 자격증을 따는 게 사주팔자의 공을 높이고 명을 높이는 명예 나를 대접받을 수 있는 운기를 높이는 게 그게 자격증이고 문서이고 어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람 들어오는 거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들썩들썩이고 이동해서 회사 지금 직장에 이동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안 하시면 좋겠고 네 어 마음이 조금 뜰 수 있어 들뜰 수 있어 뭔가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들끓는데 환경은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게 본인이 답답할 수 있는데 그 답답함이 직성이 있어서 신의 가물이 있어서 조금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것만 조금 내가 내려놓으시면 될 거 같아 네 어쨌든 21년보다는 22년에가 좀 더 풀어진다 네 하시면 될 거 같아 네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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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